네, 첫 곡 듣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가 부릅니다. 북극 꼬마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례적일 만큼 아주 더운 봄을 보냈고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작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 체감하면서도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자격증을 딸 정도로 생태계 보호에 관심이 많은 신부님 구파발본당의 오형훈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에 사제품을 받고 현재 서울대교구 구파발본당 보좌신부로 있는 오영호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 깊은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 함께해 주시는 분이 참 저한테 뜻깊게도 은사신부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신학대학에서 신부님께 뵈었을 뿐만 아니라 제 학부 눈물을 지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네, 오영호 신부님이 저한테 논문 지도 받으시긴 하셨죠. 그런데 제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니고 신부님께서 어떤 가난의 주제로 논문 쓴 기억이 나고 또 워낙에 사회사목,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알았는데 이렇게 생태환경문제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실 줄은 몰랐어요. 특별히 신부님이 생태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성당 다니면서 항상 신부님들이나 수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신다고 항상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어린 눈에 보더라도 세상에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불평등한 거는 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불의는 왜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구심은 대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하는 과정에서 후구 신부님과 함께 학부 논문도 작업을 해봤던 거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15년 5월 우리 교회에서 최초의 생태회칭인 참미바우소서가 나오고 같은 해 12월에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가난 문제, 가장 심각한 불평등, 가장 심각한 불의가 바로 생태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조금씩나마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황님의 해칙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 건 아닌데 신부님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교황님의 해칙을 보고 이런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에 어떤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교황님이 참미바우소서 생태회칭을 강조한 것이 지구는 우리의 공동의 집이다. 그런데 지금 공동의 집이 위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생태환경 문제에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데 최근에 여러 생태 문제 중에 기후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했잖아요. 신부님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위기에 관련해서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유달리 관심이 많이 적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건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 차원에서 정부나 기업을 향한 압박이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달리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적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아쉽지만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나름대로 그때 2015년에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좀 공부를 했거든요. 알아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석상음문도 그쪽으로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왜냐하면 기후라는 거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그렇죠. 그리고 바다와 어떤 훨씬 큰 규모의 피존물들이 다 영향을 받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근본적인 어떤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바탕이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기인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라고 해서 홀로 똑 떨어져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기만적이고 매우 문제가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는 그 자체로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루고 있는 이걸 지금 대하고 있는 인간의 의식과 자세도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후위기는 모든 면에서 큰 문제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지금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춥거나 아니면 폭풍이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게 뭔가 옛날과는 다르구나 지금 이런 상태가 더 심해지면 우리가 살기 정말 힘들겠구나 사실 이런 막연한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정말 멸종이 되는 식물도 동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재난이 올 거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후위기를 촉발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어떤 욕심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고 바꿔야 될까요 기후위기는 결국에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산업화 이후부터 기후위기가 시작된 걸로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류 과학자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장으로 공장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뭔가 쓰레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낸다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인간이 자기 발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리들을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편의를 누리다 보니까 어떤 편의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그 편의만 누려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맨 처음에 생겨났고 기차, 배, 비행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유례없는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편이 누르게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에너지는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석유, 석탄 거기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의 어떤 기온을 높인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이 그런 많은 에너지를 써서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나 쓰레기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가 문제인 거죠. 이산화탄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포함한 온실가스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쓰고 난 솔직히 사실 에너지만이 아니라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밖의 플라스틱도 당연히 화석연료로, 석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고 그게 또다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식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을 키워야 되는 네. 가축의 사료도 대부분이 다 요즘엔 대두 아니면 옥수수 이런 건데 그걸 대단위로 미국 같은 데서는 남미에서는 대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땅을 개관을 해서 심어야 되니까 환경파괴가 있겠네요. 숲도 없애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남미나 미국에서 만든 거를 우리나라까지 가져오잖아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렇죠. 운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많이 쓰면서 또 온실가스 나오고 그리고 반추동물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안에서 트름이나 또 이제 반기로 나오거든요. 메탄 같은. 그런 걸 얼핏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많은 가스를 심각하게 내보내는 건가요? 물론 이제 소하고 양 자체가 내뿜는 것보다는 운송 과정 사료의 운송 과정과 또 목축지 그다음에 사료를 만들 땅들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체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양이 무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입니다. 이 정도면 단일 부문으로는 에너지 발전 다음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 육식을 한다는 게 이제는 나의 편이 나의 맛 나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태계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구나라는 회심 인식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어떤 마음에 돌아섬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배출해내는 여러 가지 쓰레기나 온실가스가 어떤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의 인간의 생존마저도 위험해지는데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리함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회심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님이 따신 태양광 발전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다른 정확한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긴데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과로열고 태양광 과로닫고입니다. 굉장히 글자 수가 많은데 그냥 저희는 태양광 발전 자격증이라고 제가 일단은 부르기로 하고 그럼 태양광 말고도 다른 발전 자격증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른 것도 염두에는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이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고 계획을 하는 건데요. 다른 것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로열고 이렇게 태양광 넣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이 있고요. 또 태양열이 있고요. 풍력 그다음에 파력. 파력은 무슨 뜻인가요? 파력은 파도. 파도의 힘. 네. 파도의 힘을 이용하고요. 조력은 조수간만 차. 그다음에 온도차 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열 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바이오연력도 있고.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들은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그나마 생태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전체 주기를 본다면 배출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화석연료로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신부님이 특별히 이태원과 관련 자격증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자격증까지 따려고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생태계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대안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들 중에서는 큰 규모 조금 한 중규모 정도에서의 노력은 재생에너지가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나마 가깝게 느끼고 가깝게 접할 수 있고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인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내가 뭘 자세하게 알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공부하는 김에 어떤 뭔가 하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격증 따게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태양광이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교구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리창에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지붕에도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에 그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얼마나 그것이 가능성이 클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 한두 명의 내가 원한다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개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입장 나의 재산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거 넘어서서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나는 저쪽 보트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시민의식도 조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하는 그 자세들 의식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시민의식탑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좀 조례나 법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타협을 이루기에 쉽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인센티브가 됐다거나 아니면 논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시민한테 지금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식으로 좀 무책임하게 맡긴 게 있어가지고 의지가 있는 시민들도 다른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무서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정말 그나마 유일한 가능한 게 태양광 발전 정도인데 그마저도 발목이 붙잡히는 한국이라서 매우 안타깝고 좀 이거는 조금 시급하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화로가 부릅니다. 찬미바드 소속. 생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구파발 본당의 오형훈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요즘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태양광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요. 정말 태양광을 설치하면 좀 우리가 좀 전기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환경을 보호한다는 처음 말고도. 네. 그거는 좀 매우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섞여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사업을 하면서 일단 두 종류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 사용 정도의 어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정말 전력을 내가 생산하고 이걸 팔아서 내가 이윤을 남기겠다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업 차원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 대단히 발전 태양광 발전 사업은 그때그때 한전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좀 유동적입니다. 어떨 때는 좀 가산치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윤이 남는 편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태양광 업계를 좀 압박을 하는 형국이 돼가지고 이윤을 거의 못 남기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그때 많이 다른데요. 첫 번째 자가 발전용 태양광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업계나 혹은 생태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도 지금 현재의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설치해서 특별히 중간에 철거를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이사 가면서 아예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을 남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 자체는 요즘에는 15년도 넘어서 한 20년 이상을 보증을 하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는 효율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효율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발전 효율이 올라갔고 그래서 킬로와트당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15년 20년 이 수명을 다 지킬 필요도 없이 한 10년 정도 이상만 쓰면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7, 8년만 써도 이득이 남는다고 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년만 써도 충분히 원가도 다 찾고 그다음부터 이득을 남기는 그런 시간을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도 전원주택에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정도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런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면 이렇게 시도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겠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가요? 교회에서 어떤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지부진합니다. 2017년 12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의욕적으로 시행한 본당은 이문동 정도라고 서울대교구 안에서는요. 이문동 정도고 물론 그 이후로 본당들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설치를 강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한 거지 협약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건 거의 없네요. 그렇다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럴 교구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려면 본당의 신부님이나 사무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지금 계시는 구파발본당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파발본당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요. 여러 업체를 통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또 저희 시설분과장님하고 또 총회장님하고 같이 주인 신부님이 일단 먼저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사무케와 함께 동반하면서 여러 업체도 만나보고 견적 받아보고 결국에는 최종 업체 하나 선정해서 지금은 에너지공단 쪽에 사업 신청을 넣은 상태고요. 올해 한 3분기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선정이 되면 이제 공사 들어가서 설치를 완료할 겁니다. 네. 신부님께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그런 공부도 하셔서 기능사 자격까지 따셨는데 일단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시험 따는 방법은요. 사실 기능사가 일단 이건 항상 제가 어디 가서든 얘기하는 건데요. 기능사가 대단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쪽 기술 쪽 계열에 계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 기능사라고 하면 보통 그쪽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좀 제가 부끄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도 인문계였고 그다음에 문과였고 그리고 신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인문계 중에 인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쪽 지식은 공부를 한 적은 정말 아주 옛날이어서 이걸 몇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 다 필기 시험인데요. 첫 번째는 객관식이고 두 번째는 주관식인데 객관식은 그래도 다행히도 한 번에 붙었는데 주관식은 한 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위안이 되는 거는 제가 낙방했던 그 시험이 워낙 어려웠던 시험이어서 전국 합격률이 4%밖에 안 되거든요. 4%? 100명 중에 4명만 되는 어려운 시험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96명 중에 1명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를 응시했고 다행히도 두 번째는 붙어가지고 총 한 1년 남짓 걸렸습니다. 1년. 그러면 신부님이 자격증 따셨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다양했습니다. 그걸 신부가 왜 따야 되냐라는 것도 있고 대단하다. 어렵지 않았냐.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반갑다. 이런 다양한 의견 양쪽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자격증 딴 사람이 혹시나 신부님이 어디에 취직을 한다 할 때 그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취업 자체는 제가 이거 가지고 어디 회사를 문을 들여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어디 가서 취업하는 것 자체는 조금 요즘에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태양광 업계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어가지고 이미 전문 기술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좀 안 되고요. 전기 기능사나 이런 전기 쪽 자격증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태양광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태양광이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아니면 태양광 발전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전문가 의견을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너무 부끄럽네요. 전문가로 가시니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는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생에너지가 계속해서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유럽과 미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굉장히 비중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뉴스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비중도 엄청 높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높은 편이죠. 그리고 물론 거기도 단기적으로는 좀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핵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화석률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거고요. 길게 보면 결국은 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아리백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백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물건들을 그것들만을 취급하는 어떤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건들만을 우리가 보증을 해서 인증을 해서 그것들을 대상으로는 뭔가 관세 혜택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주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그거를 관세 이런 것들을 관세 장벽 같은 걸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대통령 사실 토론회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r.e가 뭐의 약자죠. 리뉴어블. 리뉴어블. 재생에너지고 100이 100% 재생에너지만 쓰는 그런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게 하나의 이니셔티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리백을 가입했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모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재생에너지 100%를 쓴 것만 쓰겠다. 물론 지금은 유예기간은 좋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이 반도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또 역시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가 10%가 안 됩니다. 전체 발전 중에서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만드는데 어떻게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는 건지 이거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이야 유예기간은 좋지만은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못 지키면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아리백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못 맞추면 수출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을 또 강화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이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분명한 것 같고요. 태양광 말고도 신부님 우리가 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부님께서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누구나 차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가용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에 아직 제가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어디 나갈 때는 항상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따릉이 같은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해외여행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구까지만 사실상 섬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디 해외 나가려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 비행기가 단일 운송수단으로는 에너지 많이 쓰죠. 운송수단으로는 화상료를 가장 많이 써가지고요. 또 가장 엄청난 거리를 일단 타면 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려고 하고요. 그 밖에도 플라스틱을 비롯한 어떤 일회용품들을 좀 덜 쓰므로써 좀 생태계 부담을 덜 주려고 하고 또 생태운동 단체에 기부도 하면서 후원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큰 생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 채식을 좀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기가 참 우리나라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수문화잖아요. 고기를 안 먹더라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기 어려워서 저는 대신에 정도는 덜 하지만 금육제를 철저하게 지켜서 아무튼 덜 먹겠다. 네.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개인적인 노력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뭔가 또 변화를 이룰 수 있겠죠. 신부님 그럼 본당에서 이제 또 청년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신부님이 이런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고 생태 보호하자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나 본당 신자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또 젊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뭔가 깨어있는 것 같아 이런 반응도 있긴 하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거 하면 일단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제가 교사들이나 함께 식사하자고 할 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저희가 인원 지키면서 실내에서 먹을 때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배달하면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용기, 냄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받아오자 그렇게 했는데 교사들도 맨 처음에 좀 낯설어 했지만 이내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고맙게도요. 그리고 또 하면 이게 좋은 점이 어떤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면 또 서비스를 줍니다. 그 자체가 이뻐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반응들만 저는 느꼈던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 계획인데 신부님께서 특별히 골라주신 곡이 있습니다. 외국 가톨릭 사제가 직접 만들어서 부른 환경규리 랩송이라고 하는데요. 라오다토시 레볼루션 랩송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생명은 사랑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신부님 좀 전에 들은 곡 라오다토시 레볼루션 랩송 계속 랩으로 라오다토시 라오다토시 그러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신부님이시죠? 네네. 프란치스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의. 거기 한국 신부님도 뮤직비디오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작은 형제의 신부님 김종아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함께하는 청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쪽에 보내준 걸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군요. 그럼 동영상을. 일부. 일부를. 그리고 노래는 외국의 자원 형제의 신부님이 하셨고 랩도 이렇게 하시고 김종아 신부님은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한 두 번 정도 최근에 나오셔서 또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신부님께서 태양광 발전 자격증까지 따시면서 이런 생태 환경 문제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신부님이 이 활동하면서 느끼신 점 보람이라든지 어떤 마음가짐 어떠셨는지요. 보람과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생태운동 쪽에 좀 몇 년 길게 좀 열심히 해오신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동이나 빈민 쪽 운동도 하셨던 분이라서 비교를 하셨는데 일단 노동운동, 빈민운동 이런 쪽도 당연히 쉬운 건 아니죠. 차이점은 뭐냐면 그쪽은 사람을 상대로 하잖아요. 사람의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힘들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 됐을 때는 기쁘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생태운동 쪽에서 대상자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피조물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을 상대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 피조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는 표현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또 생태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날 생태 문제의 특징은 정말 광범위하게, 정말 사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또 시급하게, 급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대중은 잘 모르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피가 마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반응, 뭔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정말 신경 쓰는 존재들은 나한테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지만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립된 느낌도 든다 하시더라고요. 당장 이제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에 어떤 합당한 반응이나 결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행태적 회심이라든지 변화가 필요한데 당장 이렇게 또 급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살아가는 모습이 또 답답하게 느껴질 것도 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 본당에 계시니까 또 주일학교 학생이나 청년들을 만나시니까 아무래도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걱정 왜냐하면 이 환경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가 누릴 거를 지금 이 시대에서 빼앗고 사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 세대 젊은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 젊은이들 보면 항상 정말 저는 반갑고 또 함께 어울리면 즐겁고 기쁘고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비애라는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하는 건 좋고 한데 내가 이 미래 세대, 나하고 가까운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정말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 세대가 맞닥뜨릴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알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좌절감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어울릴 때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비통한 마음도 들고요. 좀 참 뭐랄까 이중적인 마음, 양가적인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시부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네. 제가 뭐 웬만해서는 그냥 좋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시급하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편익을 위해 생태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삶을 산다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못한 생태계 속에서 적은 편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의 물건, 누군가의 편익, 누군가의 기회를 훔치면 경찰서에 끌려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의 물건, 편익, 기회를 훔치면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끌려가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 부분까지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만은 우리의 그러한 행시를 모두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도둑질을 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생태적 회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생태적 회심과 우리의 변화, 실천 강조하시면서 마무리하셨네요. 신부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윤도연이 부릅니다. 나의 작은 기억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바드소서 160항에는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을 회색으로 칠한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을 보는 날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푸른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토요일 오후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클 잭슨의 Earth So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정우 후고신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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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